2층으로. 오, 맛있어. 홍세가 너무, 너무 좋은데. 2층으로. 오, 맛있어. 홍세가 너무, 너무 좋은데. 안녕하세요. 2층에 있어, 이마주예요. 안녕하세요. 개동지 친구네, 개동지 친구. 개동지. 경험하고 있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누나. 진짜 서프라이즈. 야, 우리 형. 맞짱인, 맞짱인.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어. 배가 고파서 죽은 거 있어. 최자 씨가 미식가로 엄청 유명하시죠? 저 친구가 노포 위주로 다녀요. 궁금해. 유명해요. 미식가로. 소래코가 죽었잖아. 소래코가 생태탕 먹고? 아, 생태탕 먹고. 저는 많이 먹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생존 처음 들어봤어요, 물갈비. 어떻게 보실까? 네. 여기는 메뉴가 하나예요. 아, 물갈비? 자신감. 오, 진짜 하나네요. 한일 메뉴? 금방 비주얼이 좋네. 오, 비주얼이 좋네. 오, 비주얼이 좋네. 오, 오, 오. 저번에 술 마시다가 저걸 못 먹었어요. 근데 누나 올린 글씨를 보니까 아, 여기 볶음밥인데 뭐고 써야 된다. 아, 볶음밥 아, 못 살아. 그리고 누나가 정말 아, 여기는 장사 더 잘 돼도 괜찮고 너무 음식이 괜찮고 특별한 음식들을 진짜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아,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아, 최재형 셰프가 그런 짓을 했구나. 그리고 요즘 힙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힙지로. 힙지로. 1등 공신이다. 대농산 한 12% 정도 있지 않나, 힙지로. 정말 큰 질문이 있어. 네.